또깽이나 딴딴노이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번만요 쭈쭈쭈쭈쭈 또래들 안녕 또래들이랑 같이 놀아요 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더우시죠 정말 밖에만 나가면 풍풍 지고 더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린이 다린이와 제가 정말 시원한 데를 찾아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지? 나린아 어디야 더워라 어 맞아요 바로 노즙 속 겨울 안으로 어른이 가득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린아 다린아 거기 지금 너무 추워서 근데 반팔을 못 들어갈 수가 없대 우리가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하죠 바뀌었다 나름을 인자 드리고 teknor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지금 tuh 자, 그렇게 저희는 얼음 세계로 입장을 합니다. 비둘기! 엥? 이게 비둘기라고? 나린아, 백초 슬프겠다. 백초를 비둘기로 만들어버린 나린이다린이는 얼음으로 만든 조각들에 혼이 쏙 빠졌는데요. 이런 멋진 의자에서 사진 한 장 안 찍으면 나다린이 아니겠죠? 나다린, 여기를 보세요. 이번엔 얼음 공주방에 들어왔어요. 나린아, 우리 여기 누워보자. 안 돼, 차가워. 너무 차가워. 엄청 차가워. 얼음이니까 당연히 차갑지, 이 사람들아. 먹을까? 오늘 차가워.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시원해? 엄청 시원해. 와, 이 더운 여름에 이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니? 대박이에요. 늦지 않겠다던 나린이까지 털썩 누워버리네요. 우와, 이걸로 이렇게 잘해. 잘해줄게요. 우와, 안녕. 자,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일어나세요. 추연더라도 잠드시면 안 돼요. 저기요? 여기가 뭐야? 자, 털 다름이 정말 너무 예뻐요. 화장할 수 있는 거야. 나 열어봐. 화장할 수 있는 거야. 보다 안 돼요. 장소기.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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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칙, 칙. 응? 에헤이. 아, 엉덩이 시러워. 아, 엉덩이 시러워. 엉덩이 시러워. 엉덩이 시러워. 오늘은 뭐야?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한대. 네. 안 시려워. 안 시려워? 엉덩이 시러운데? 하리보, 왜 하리보가 있냐? 먹어. 어? 가짜로 가짜로. 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달인 진짜로 입을 대면 어떡해 아유 내가 무슨 말을 못 해요 정말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전타 할아버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물도 얼음인가 오 선물도 얼음인가 우와 우와 얼음 조각들이 정말 너무 예쁘죠 나린아 다린아 우리 여기서 살까 엄마야 여긴 어딘가요 거대 얼음 슬라이드가 있어요 여기를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나다린 헬멧 먼저 쓰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 정비는 피스인거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다린이 먼저 헬멧을 씌워주는데 아이고 여러분 놀라셨죠 사실은 전에 제가 헬멧을 씌워주다가 다린이가 턱이 찝힌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미리부터 목 놓아 울었답니다 엄마가 그때 미안했다 드디어 미끄럼틀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발! 가슴 모으고! 밀어줄까? 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이거 이거? 안 무서운데? 엥? 갑자기 무섭다는 건 무슨 시추에이션? 결국 나린이가 먼저 타기로 합니다 가슴에 팔 모으고 밀어줄게요 잠깐만! 으아! 출발! 출발! 뭐야? 갑자기 뭐 멈춘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잘 있어! 누나 하는 거 보니까 용기가 생겨? 그래? 알았어 갑시다 출발! 다린이가 갑니다 드디어 다린이가 출발을 합니다 우와! 한번 타본 다린이는 신이 나서 정상까지 전력질주를 하네요 타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겁먹기는 자 그렇다면 나도 엄마! 아이고 오늘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우와! 너는 주간에 멈춰 엄마를 끝까지 데려오는데 어?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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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 이렇게 오늘도 가족 배터리 시작됩니다 밤베기 밤베기 오케이 샷? 오케이 밤베기 준비 시작! 어라? 누가 이긴 거지? 그런가? 뭔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룰을 변경합니다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나다린 중 저 앞에 보이는 말을 먼저 터치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 이번엔 꼭 이겨줄 테다 각오해라 하나 둘 셋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아빠가 밥을 샀다는 전설이 이번에는 얼음 핀볼 게임 자 이렇게 공을 샤샤샤샥 굴려주면 각종 미션이 적힌 꼴대로 꼴인을 하는데요 나다린과 제가 이 미션들을 걸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린이 먼저 출발 꼭 안아주세요 달인이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달인이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오 오예 꿀밤 때리기 일로와 나다린 이 꿀밤 때린다고 내가 맞는거야? 때릴게 아니고? 내가 때리는거 아니야? 아이고 뭔가 이상한데 자 그렇게 저희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추위도 잊은 채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오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된다 기대돼 어머나 여긴 컬링장 이번 동계올림픽 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죠 나다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영미 영미 자 나다린 우린 한팀이야 화이팅 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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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나린아 너만 믿는다 나린다린 나린이 화이팅 나린이 이거 치세요 나다린 잘했어 와 여긴 이걸로 와 이걸로 와 이걸로 얘들아 이걸로 이 펭귄인가 봐 어 왜왜왜왜 왜 펭귄 안고 왜그래 귀여워 와 여긴 되게 크다 큰 이걸로 해 커 불 불 불 자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으로 얼음벤드 공연까지 해봤는데요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고 신나는 곳에서 놀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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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